흐흐흐 오우 으음 재밌다 하하하 흐흐흐흐 우와 색깔이 엄청 예뻐 오 완전 진한 핑크색 오우 비키야 어? 설아 왔어? 흐흐흐 뭐하고 있었어? 그냥 애깨랑 널고 있었어 아하 그거 재밌더라 어 흐흐흐흐흐 으으으 비키야 너 그거 알아? 뭘? 우리 학교 화보기 밖인데 우리 학교 반팔 교복이 바뀌어? 어 어떻게 바뀐대?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걸로 바뀌는 거 아냐? 아 나 지금 화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아 어떡하냐 이상한 거 되면 제발 흠 제발 최악의 경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최악의 경우? 우리 재패토로 입혀볼까?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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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입고 싶은 거 눌러보자 네 아 랄 으음 파란색 치마는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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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색깔은 조금 여름이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시원하게 이런 것 같아 오 파란색 치열이도 같기도 하고 예쁘다 오 여기 라인이 없는 것도 있어 뭔가 라인이 있는 게 더 낫다 그 옆에 핫핑크 체크도 해봐 오 뭔가 상의랑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는 언발 스커트 교복으로 이런 게 없다 왜 없을까 그치 예쁜데 우와 난 자꾸 핑크색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핑크가 더 예쁠 것 같아 보라색은 어때? 보라색도 괜찮다 위에 옷은 뭘 입히는 게 좋을까? 아 하복이니까 아무래도 반팔 블라우스 뭔가 중국에 있는 학교 같은데 이런 거? 아 여기에 뭔가 교복 같은 건 없나 봐 오 키르시 완전 귀여워 오 귀엽다 나도 이런 옷 있었으면 좋겠다 이 치마에 철덕인데 오 오 오 오 오 오 텔라한테 전화 왔다 오 텔라다 여보세요? 뭐? 우리 학교 하복이 노란색이라고? 아 노란색? 아 노란색?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하 정말 하복이 어떻게 바뀔까 맞아 너무 궁금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교복 바뀐 거 어때? 나 교복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도 노란색 안 예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생각엔 바뀐 교복이 예쁜가요? 바뀐 하복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티 마다 하복 입고 학교 가고 싶다 맞아 내일 신나게 학교 가자 좋지요 바뀐 하복 입기 대천공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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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